YTN 라디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한인수 IT평론가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인 전웅중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개인정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는 좀 철저하게 합니까? 네, 평론가님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중앙서버를 둬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개인의 동선이 다 중앙서버로 관리되는 것은 반대하니까 그것을 분상형 시스템으로 해서 단말기, 스마트폰 단말기 단에서만 정보를 교환해서 추적을 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코로나 경고 앱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면서 감염 경로 추적만 된다는 건데 어떤 거예요,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말기에만 들어가는 정본데 이게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때 다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개인은 안 들어가고 단지 암호화돼서 기기의 정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A와 B가 만났는데 블루투스로 연결된다고 하면 그런데 A가 앱이 깔려있고 B도 앱이 깔려있으면 서로 정보가 교환되는 거죠, 만났다는 사실을. 스쳐 지나갔든 아니면 만나서 얼만큼 시간을 나눴든. 그래서 그 단말기 안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났다는 기록들은 다 남아있어요. 아니, 남아있다는 거. 저는 이것도 되게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인터넷 쇼핑하면 그 뒤로 제가 가방 하나 검색하면 세상에 어쩌고 그렇게 제 눈에 맞는 가방을 365일 추천해 주잖아요. 정보가 남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팩이 안 되죠? 그거는 쿠키라고 해서 자기가 들어가서 다 지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되잖아요. 오케이. 웹사이트 기술 사용 기록도 말고. 아니, 그거는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할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이미 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발생되면 그걸 해서 사람들한테 쉽게 더 빠르게 트레이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니즈, 수요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변호사님, 중앙에 개인정보가 이렇게 모이는 이런 시스템, 이게 우리나라가 유독 그런 거죠?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주민번호 없다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중앙서버 시스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보가 이미 국가 쪽에 많이 있는 나라들이 가능하고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양보할 수 있는 나라들이 적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국가라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중앙서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중국이 또 그래서 중국이 또 그런 점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럽도 처음에 이런 추적 시스템을 개발할 때 중앙집권적인 시스템과 분산형 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했다가 그것이 지금은 분산형으로 거의 정립이 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독일도 그런 분산형 시스템 앱을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그런 서양은 조금 더 중앙적인 것들을 피하겠죠. 중앙집권적인 관리를.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나는 동선 추적은 싫으니까 차라리 집에 있겠다. 이런 것이 유럽과 미국의 태도고요. 우리는 동선 추적, 그러니까 지배는 나가더라도 대신에 동선 추적을 좀 감내하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나 기타 나라의 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개인도 그 가치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처럼 국가도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공격도 굉장히 늘어났고.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겪었지만 사회적인 어떤 위협호가 형성되면 그에 따른 사이버 범죄가 기승을 부렸죠. 최근에도 그런 통계적으로 이미 이 시기에 굉장히 해킹, 스미싱 이런 거 굉장히 많아졌고 관심도가 높은 타픽 가지고 문자 메시지나 sms 메시지 보내서 웹사이트,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범죄자들은 이런 어려운 형국을 노려서 많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는 좋은데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들. 그래서 제목에 코비드19, WHO, 마스크 이렇게 코로나19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넣고 이메일 공격이나 스미싱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하는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일반정보 메시지 형태를 가장해서 하는 것들. 그런 거고 저는 이제 아까 우리가 수기 얘기도 했지만 수기로 제 정보를 쓰잖아요. 핸드폰 번호 요즘 다 쓰거든요. 핸드폰 번호 이름. 이거 예를 들어 업체 같은 데 넘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기인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범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지금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문제점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가이드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법률적인 조항들이 좀 들어가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법 예방법에서도 일부 규정이 있고요. 그것들이 부족한 부분은 일반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출하는 걸 방지하는 의무 규정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수기장부 같은 경우 사실은 그런 약간 예를 들어 영세한 사업장에서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수기장부로는 되게 어렵다고 보고요. 전자명부인 경우에는 그래도 기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안전 조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유출했다면 거기에 대한 강한 형사처벌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처벌도 있어요?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그 처벌을 통해서? 수위가 그래도 좀 높습니까? 네. 일반 형법의 규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네요. 그냥 영세업체에 기술적 지원을 정부에서 좀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수기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수기는 좀 관리가 좀 어렵고요. 제가 볼 때 QR코드 기반의 지금 전자출입 명분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것을 QR 발행 기관인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이 양 정보를 나눠서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한테는 사실 큰 부담이 없는. 다만 그런 거에 프라이버시적인 위협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이 감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결단만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 이슈는 이 재택근무예요. 그러니까 재택근무 하다 보면 제가 또 걱정되는 건 회사의 보안이 필요한 회사들 있잖아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재택근무 중에 잘 지켜질까.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 환경이 굉장히 많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수단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환경이 바뀐 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재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노트북을 갖고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집으로 왔을 때 변한 환경은 딱 두 가지인데요. 내 노트북이 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불특정한 가족들이 보는 거겠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됐다는 거. 그리고 또 인터넷 접속 환경이 회사는 굉장히 보호되어 있는 사설망인데 반해서 노출된 가정용 공유기 이렇게 노출됐다는 이 두 가지 환경이 차이가 생겼는데. 통상 회사에서 지켰던 보안 수칙을 잘 지키고 방화벽이나 아니면 깔아야 될 보안을 계속적으로 패치를 주기적으로 해왔던 사람이라면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와이파이 공유기에 대한 보안 그다음에 내 화면 스크린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또 출력할 때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원격 모니터 원격으로 출력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프린터물이 자기도 모르는데 가버리는 수들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근무 환경이 변하는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보안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안이고 수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전웅준 변호사와 한인수 IT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였죠. 데이터 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름이 안 나니까 데이터가 우리의 기름이다. 이런 데이터법 다루시니까. 일단 이 데이터 댐이라는 정의를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 댐은 저도 뭐 어저께 신문기사 보고 처음 본 영화인데요. 제가 볼 때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생각되고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취하니까 옛날 뉴딜의 핵심점 아이콘이었던 후보댐을 비유해서 결국 데이터 경제 또는 데이터 산업이 중요하다. 이런 정도를 의미하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로서는 이제 이 댐이라는 거는 사실은 전통적인 토목 사업이지 않습니까? SOC죠. 그런데 데이터라는 건 어떻게 미래산업 신산업의 어떤 핵심적 아이콘인데 이것들을 두 개를 결합하니까 약간의 이미지적인 혼재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저로서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굉장히 함축된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네.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댐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비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데이터가 많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발전물이 모여서 이렇게 댐이 발전하듯이 데이터 댐 안에 데이터가 모여서 활용도 높게 에너지 여러 가지 유용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함축의 중심에 정부라는 키워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관리하고 그런데 그 관리하는 게 이제 민간 데이터들, 민간 정보를 정보가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전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또 이 가치가 또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관계당국, 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는 산업적인 용도를 쓰는 거는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여건을 마련해서 댐을 건설해 주는 역할은 정부가 충분히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늘 이런 얘기 나올 때 기술과 법이잖아요. 기술을 법에 얼마나 따라가야 되느냐, 기술에 선도해야 되느냐, 법에 선도해야 되느냐. 우리 한인수 평론가 입장에서는 아마 이 기술 관련된 이야기에 조금 더 무게를 주실 것 같고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데이터 댐 얘기라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 당연히 정부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규모 토검 사업처럼 대규모의 재정 정책은 그렇게 필요가 없고 물론 기본적인 투자는 필요하지만 적절한 어떤 법적인 규제를 설정하는 것, 기준을 설정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프라 깔아주는 것보다는 제도를 완화해 주는 게 낫다. 완화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금년에 데이터 산법이 통과하는 것처럼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들이 사실 데이터 산업에는 가장 큰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절한 기준을 정부에서 설정해 주는 게 맞다. 바운더리를 정부에서 하는 게 맞다. 우리 20년 넘게 이 바닥에 기술로 계셨던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산업의 주체와 소비자 간의 충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데이터 관련돼서는. 그래서 그걸 중재할 수 있는 공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충분히 이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 또는 법 또는 규제 이런 것들을 양쪽에 치우치지 않게 마련해 주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0830님께서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최소한의 동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마트 슈퍼도 안 가고요. 외식 외출 약속 취소했고요. 개인정보 존중돼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름 빼고는 공개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셨어요. 점심하들 문자도 보면요. 대세예요. 개인정보보다는 개인정보 지금 개인정보 말할 때냐. 지금 우리 안전이 더 중요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우선이고 사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심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토론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재앙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에서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과제 딱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그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이라든지 의료정보에 관해서는 의료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첩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적용이라든지 집행기관의 어떤 체계적인 집행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별법들의 충돌 지점을 빨리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일부인 사실은 많은 논의를 겹쳐서 3법 또는 4법에서의 어떤 저촉 충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견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웅준 변호사였고요. 한인수 평론가님. 저는 개인정보를 모아오는 주체들이 옛날에는 큰 기업이나 은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그걸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까지도 쉽게 다루거나 또 어떤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방법,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 또는 제도적이나 어떤 관리하는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대비해 놔야 되겠다. 이제 앞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이런 일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정보를 다루는 일이 누구나 쉽게 소상공인까지 쉽게 다룰 수 있게 기술적 또 제도적인 보안이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대사를 보면 이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선택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등한 시대에 있고 소중하지 않게 여겨졌었죠. 그런데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또 더 절실한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아까 변호사님 전쟁 같은 상황이다라고 하셨는데 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외면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문제 인식과 각계각층의 토론이 있어야 될 거고 정부에서는 또 기술하시는 분들은 선제적인 여러 가지 행동과 액션들을 구체적으로 취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론안이고 수다 두 분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10라디오 생생경제 한 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자로